우리 할 일을 해야죠. 감정평가 열심히 공부해서 일단 핵심이론 3, 4월달에 인삿말 잠깐 보면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고 여러분도 열심히 하라는 얘기고 교재는 이제 유학집으로 나가는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3, 4월 첫 주만 감정평가만 1, 2월달 이어서 스마트 학교론의 감정평가 부분만 공부하고 다음 주부터는 유학집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일단 유학집 잠깐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나왔던 15년 동안 나왔던 기출 지문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문제집이 기출문제집이죠. 기출문제집에 나왔던 지문들을 개념화시켜가지고 잘 엮은 교재니까 앞으로 이제 이론서나 개념서로서는 유학집을 주어지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학집을 이제 여러 번 회독하는 걸 목표로 하시고 유학집을 읽으면 여러 번 정도 가시면 기출문제를 푸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니까 가장 가까이 놓고 이제 유학집으로 공부를 하시길 바라고 목표는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단원별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완성해서 기출문제 지문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기르는 건데 동차로 준비한다면 이제 3, 4월 달에 1차를 어느 정도 완성을 해놔야 돼요. 모의고사 봤을 때 보통 이제 50점 이상 60점까지 맞으면 너무 좋고 이 정도의 점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 노력하는 방법은 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계산 문제를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개념 완성이 아니라 기본 이론이죠. 1, 2월 달에 기본 이론에서 마지막에 특강식으로 기초계산 문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주 보면서 내가 풀 수 있는 계산 문제 유형을 정해놓고 꾸준히 연습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한 번 날짜봐가지고 막 3시간, 5시간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학교는 시간마다 그때 이제 기초계산 문제 특강할 때 나눠줬던 프린트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한 5문제씩 이렇게 10분씩 할애해가지고 매주마다 이렇게 조금씩 풀어보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으니까 조금씩 자주 연습하시길 바라고 자, 학습 방법을 잠깐 보면 3월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늦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11월부터 공부하신 분들도는 조금 더 공부하는 게 어려움이 좀 있겠지만 열심히 그만큼 해야 될 거예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본 이론의 1, 2월 달에 동영상 강의를 수업 진도에 맞춰서 미리 먼저 듣고서 오셔가지고 수업을 들어야 어느 정도 수업 내용이 이해가 될 거니까 반드시 1, 2월 달 수업을 듣고 동영상으로 먼저 듣고 해당 단원을 그리고 그 단원을 하고 나서 수업을 들으셔야 좀 이해가 될 거고 만약에 좀 일찍부터 공부하신 분들이라도 어려운 단원이 있었다면 1, 2월 달 강의를 한 번 더 듣고 수업에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경제론이나 투자론이나 감정평가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 단원 공부할 때는 1, 2월 달 강의를 좀 참고해서 수업에 임하시면 좋겠고 자, 반드시 이제 3, 4월 달에는 1차 과목을 복습을 하셔야 돼요. 2차는 알아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따로 이제 스케줄을 정해서 공부를 하시되 1차 과정은 무조건 복습을 해야 되고 복습은 요약집에 해당 단원을 정독하는 거 이제 단원을 한 번 나갔으면 요약집에 있는 단원을 내가 꼼꼼히 한 번씩 읽어보면서 내가 다음에 또 봐야 될 거 이해 안 되는 거 또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잘 체크를 해놔야 돼요. 이제 이 요약집은 시험 볼 때까지 내가 기본서, 이론서로 대신 사용할 거예요. 이제 두꺼운 이 기본서는 사실 어떤 내용을 전체적으로 내가 좀 더 알고자 할 때 참고서 용어로 삼을 거고 이제 시험 볼 때까지 80점 이상을 맞추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교제니까 요약집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될 거고 자, 확인학습 문제가 있어요. 이제 매주 오늘은 이제 1, 2월 달 이어서 감정평가 부분을 하다 보니까 스마트학기론에 있는 문제를 풀 거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매주 수업이 끝나면 10문제씩 나눠서 이제 테스트를 좀 볼 거고 테스트라기보다는 공부했던 걸 내가 정확히 문제에 적용해서 풀어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니까 점수에 대해서는 너무 부담 가지실 건 없고 다 틀려도 상관없어요. 다만 틀렸다라면 수업 중에 했는데 왜 틀렸는지 정확히 따져가면서 100% 이해를 완성을 목표로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확인학습 문제를 10문제씩 풀 거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아마 이제 2시에 수업이 끝나지 않고 한 2시 반쯤에 수업이 끝날 거라는 거 좀 생각하시고 자, 그리고 수업 중에 풀이하는 요약집에 기출문제가 있어요.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그 단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출문제를 요약집에 넣었으니까 이 기출문제를 역시 수업 중에 잘 듣고 풀어드릴 거니까 듣고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꼼꼼히 풀어보셔야 5, 6월 달에 다시 봐야 될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들만 엮어놨으니까 요약집에 있는 기출문제도 스스로 여러 번 풀려고 노력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암기코드가 있는데 암기코드를 서서히 외워나가야죠. 이따가 이제 집에 가실 때 아마 이렇게 나눠줄 거예요. 암기코드를 원장님이 잘 만들었어요. 돈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쪽에는 학교론 암기코드가 있고 뒷면에는 이소원 교수님의 세법 한 장으로 보는 이런 세법 내용이 있으니까 잘 가지고 다니시면서 물론 여러 장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알아서 눈치껏 잘 하셔서 또 출력할 수 있게 파일을 올려드릴 거니까 출력하셔서 가까운 곳에 놓고서 자주 보셔야 돼요. 한번 날 잡고서 또 역시나 막 이거 다 외우겠다 이런 건 사실 크게 도움되지 않고 항상 해당 단어 이렇게 공부하겠다 그러면 몇 개 안 돼요. 15개가 넘지 않으니까 단어마다 빠르게 빠르게 한 번씩 쭉 훑어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해요. 그래서 자주자주 볼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놓고 배치해 놓고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업 중에는 당연히 암기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항상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수업을 열심히 듣고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내용이 이런 뜻이구나 이런 원리의 흐름이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고 집에 가셔서 이제 복습하고 정리하면서 암기할 부분들을 암기하고 언제나 여기까지 와야 우리가 이제 시험 보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공부가 돼요. 항상 문제풀이를 해야 돼요. 해당 단원에 해당되는 기출문제와 제가 이제 제시하는 학생학습 문제도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문제들이니까 꼭 수업 듣고 집에서 정리하고 문제에 적용해서 내가 다 풀어낼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같이 풀어볼 거니까 집에 가서 복습할 때는 틀린 거 위주로 내가 왜 틀렸는지를 정확히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아마 효율적인 공부가 될 거고 유학집은 목표를 3회독 정도로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본문 전체를 정독을 하고 이제 수업을 듣고 집에서 복습하실 때 유학집 전체를 쭉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적어도 수업을 4시간 정도는 공부했으니까 복습 시간은 2시간 이상은 돼야 돼요. 1차에 있어서 학계론과 민법은 집에서 2시간 이상 정도는 복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중요 부분을 체크해요. 중요 부분뿐만 아니라 내가 이해가 안 됐다. 다음에 또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놓고 뭐 형광색 많이 칠해도 괜찮아요. 막 걸레처럼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이건 뭐 다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체크를 잘 해놓으시고 날개에 있는 용어나 핵심 내용, 암기 코드 같은 거 기출 지문 같은 것도 보면서 1회독은 전체를 한번 읽어나가는 걸로 공부를 하시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까지 이렇게 1회독처럼 다 볼 필요는 없고 체크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둬야 돼요. 이때는 체크된 부분을 중심으로 문제풀이를 하면서 유학집에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풀어나가고 날개에 있는 보충이나 참고까지도 읽어보시면 좋을 거고 그러면 처음에 만약에 1회독을 했을 때 만약에 30시간을 들여서 유학집을 전체를 공부했다면 2회독할 때는 10시간 정도 들이면 될 거예요. 3회독할 때는 체크된 내용만을 빠르게 전체를 쭉 훑어보는 듯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항상 회독할 때마다 전체를 꼼꼼히 읽어나가는 건 아니고 처음에 공부할 때 다음에 또 봐야 될 걸 대비하여 체크해 놓는 게 중요해요. 다음에 나머지 이런 건 안 봐도 되겠다. 내 충분히 알고 있는 거, 모르는 것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다음에 내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놔야 2회독, 3회독 때 시간을 좀 줄여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3회독 때 이상부터는 나중에 시험 가까워질 때는 한두 시간 정도로 유학집을 처음부터까지 볼 수 있게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밴드 활용하시면 매일 일일학습 문제가 올라갈 거고 이번 주부터 재원클래스라고 해서 10문제씩 문제를 제시해 주고 제가 해설강의로 라이브로 풀이해 드릴 거니까 이때 만약에 문제를 좀 더 풀고 싶은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주 토요일 4시부터 5시까지 진행될 거니까 문제 풀고 해설강의가 이뤄질 거예요. 암기코드 이렇게 정리해 드릴 거니까 가능한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자주 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강의 계획표에 보면 맨 마지막에 하나 좀 참고할 게 일정을 보면 4월 마지막 주는 아니고 5월 달로 넘어갔네요. 9주 차에 주약은 합반으로 이뤄질 거고 9주 수업으로 진행될 거라는 거 그것도 좀 확인하시고 자 이제 보죠. 교재는 오늘은 스마트학개론을 공부를 할 거고 제시 공지 받았죠? 스마트학개론으로 감정평가 보죠. 테마 47 감정평가는 6문제에서 7문제 출제가 되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단어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까 공부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개념만 익숙해지고 단어만 익숙해지면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이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건 따로 배우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시험 문제 거의 출제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6문제 중에 4문제 이상은 맞출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하고 시험 문제 계속 나왔던 부분들을 오늘 공부하는 거니까 수업을 잘 집중해서 듣고 한 번 듣고 정확히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다시 들으시면서 용어나 개념들만 잘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 원리 자체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배운 걸 중심으로만 잘하면 시험 볼 때까지 이 정도만 내가 알고 가도 합격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산 문제가 감정평가에 두 문제가 나오는데 오늘은 한 문제 유형을 무조건 맞추겠다고 해서 열심히 배울 거니까 계산 문제 나올 때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하시길 바라요. 첫 번째 가치와 가격 이론인데 우리가 이제 그 전에 공부할 때 부동산의 가치와 부동산의 가격은 똑같이 봤어요. 부동산의 가격이 10억 정도다. 그러면 가치가 10억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가격과 가치는 좀 다른 뉘앙스가 있더라. 이걸 좀 배우는 게 가치와 가격 이론이에요. 우리가 이제 가치 한 번 보죠. 가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치가 얼마냐 그러면 쓸모있는 정도를 가치라 그래요. 쓸모있는 정도 쓸모있는 정도 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쓸모있는 정도를 경제적 가치로 얼마나 쓸모있는 정도가 있을까 이렇게 판단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쓸모있는 정도를 따질 때 과거에 돈을 많이 벌었냐가 중요하냐 아니면 미래에 돈을 많이 벌 거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과거에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미래에는 이제 돈을 못 벌겠다. 그럼 지금 가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다고 봐야 되겠죠. 과거에는 돈을 못 벌어도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다라고 예상될 때 이 물건의 가치가 높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가치를 볼 때는 과거의 수익이 아니라 장래 수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쓸모있는 정도 물론 이제 경제적 가치를 봤을 때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 이 편익은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익. 물론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중요한 건 수익이죠. 그런데 꼭 수익만은 얘기하지 않고 사람마다 이 편익, 만족되는 어떤 이익들을 다른 측면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이나 수익을 현재 가치로 당겨온 거예요. 현재 가치로 당겨왔다. 되돌렸다라는 걸 환원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제 비슷한 말로 뭐라고도 쓸 수 있어요. 할인한 값이죠. 현재로 당겨오면 금액이 작아지니까. 그래서 가치의 정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수익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물론 이제 이 편익은 금전이나 비금전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에요. 금전적인 거, 비금전적인 거 모두 포함하지만 주로 수익, 금전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금전적인 거, 비금전적인 거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그래서 이 정의를 좀 기억해놔야 돼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값으로 당겨온 거, 현재 값으로 되돌린 것을 우리가 같이 쓸모있는 정도라고 얘기한다. 이 쓸모있는 정도는 항상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문제에 나오는 건 그러면 시점으로 봤을 때 가치는 무슨 값이냐? 현재 값이에요. 현재 값으로,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니까 현재 값이다. 그런데 주관적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더라. 그리고 한 시점에서 여러 개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 하나의 가치만 있는 게 아니라 한 시점에서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자, 이걸 좀 더 해석해 볼게요. 자, 그 아래를 보니까 가치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경제적 가치가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가치를 정의할 때 이것 말고도 수십 가지가 있어요. 시장 가치, 교환 가치, 투자 가치, 사용 가치, 과세 가치, 장부 가치, 담보 가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네 개만 한번 보면 어떤 시점에서 이 가치를 어떤 가치를 볼 거냐라고 할 때 시장 가치가 얼마냐, 교환 가치가 얼마냐, 투자 가치, 사용 가치 이런 게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 종류가 있다라는 거. 자, 시장 가치를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장에서 인정되는 가치를 시장 가치라고 해요. 가장 중요하게 볼 가치예요. 즉, 시장 가치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이 말은 그냥 정상적인 일반적인 시장에서라는 얘기예요. 자, 일반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공개된 후에 정통한 당사자가 전문가는 아니에요. 잘 알고 있는 당사자가 충분한 시간 동안에 시장에 공개되어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됐고, 이 정보를. 잘 알고 있는 당사자가 전혀 모르는 초등학생이 거래한 건 아니고 잘 알고 있는 당사자가 전문가만 꼭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발적인 거래, 신중하고 자발적. 누가 시켜서 강박에 의해서 거래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거래했을 때 거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그러니까 시장에서, 일반적인 시장에서 이 말은 정상적인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가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장 가치라 그래요. 자, 이 정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법령에 정의된 정의니까 기억해놔야 돼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고. 자, 중요한 건 시장 가치는 어떤 특별한 시장을 정해놓고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액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시장에서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시장 가치에 대한 정의가 길게 나왔다면 이런 것들을 꼼꼼히 잘 볼 게 아니라 이 하나를 확인해야 돼요. 이게 완전 경쟁 시장에서 또는 이상적인 시장에서 또 그런 말 나오면 안 돼요. 그냥 일반적인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액 시장에서 인정하는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여러 가치가 있는데 감정평가는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해서 그 경제적 가치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감정평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 가치가 있는데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거냐라고 얘기할 때 시장에서 인정하는 가치를 평가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감정평가는 시장 가치를 기준 가치로 한다. 물론 시장에서 인정하는 이 가치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액이니까 경제적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적 측면에 시장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감정평가다 이렇게 기억하고 교환 가치 보니까 교환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교환은 어디서 일어나요? 시장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교환 가치에 대한 내용은 거래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 거래는 교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환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 가치와 가장 유사한 가치가 있더라라고 얘기하면 이 시장 가치와 가장 유사한 가치가 뭐냐라고 하면 교환 가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투자 가치 한번 볼게요. 투자 가치는 장래 기대는 수익을 현재 가치를 환하는 투자할 만한 투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자가 투자할 만하다고 인정되는 가치를 투자 가치라 그래요. 그런데 이건 사람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이거 투자할 만한 가치가 한 10억 정도 되겠는데 B라는 사람은 20억 정도 되겠는데 C는 5억 정도밖에 안 되겠는데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투자 가치는 주관적 가치예요. 사람마다 투자자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가 있다고 보죠. 시장 가치가 10억이에요. 시장에서 거래될 만한 가능성의 가치가 10억 정도로 인정됐는데 어떤 A라는 사람이 보기에 20억 정도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투자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건 투자가 이뤄지는 거예요. 투자를 채택한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많이 배웠어요.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있었어요. 예상되는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 투자자가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 기대가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 이렇게 봤죠. 수익이 똑같으면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하고 위험이 똑같으면 수익이 높은 걸 선택한다. 이걸 무슨 원리? 평균 분산 원리라 그랬어요. 그런 거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평균 분산 원리가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할인법에서 수년가는 뺀 값이니까 빼면 같으면 얼마예요? 0이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 그다음에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 내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의 일종이라 그랬죠. 그래서 계산된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 여기까지 배웠고 그다음에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커도 투자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시장에서 인정되는 가치보다 크면 당연히 투자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너스 지문으로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우리 학교로는 의사결정이 중요해요.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다 보니까 출제자가 좋아하는 지문이기도 하고 가장 또 주관적인 가치가 가장 주관적인 가치는 대상 부동산이 특정 용도나 투자자 용도로 사용될 때 가질 수 있는 주관적 가치. 그러니까 개인이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를 사용 가치라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 저의 팬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없겠지만 있을 수 있지. 있어요. 그래 있다고 해요. 내가 어떤 선물을 하나 줬어. 시장에서 인정되는 가격은 만 원짜리예요. 만 원짜리. 만 원짜리를 제가 그분에게 선물을 했다고 보죠. 그럼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건 시장에서 인정되는 가치는 만 원인데 그 사람이 너무 이걸 소중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나는 이건 100만 원 줘도 안 팔 거야. 1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부여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걸 사용 가치라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보죠. 스마트 학교론 있죠. 내가 열심히 필기 해놨어요. 살 때 한 6천 원? 5천 원? 5천 원이나 해보죠. 살 때 내가 시장에서 처음에 5천 원 주고 샀어요. 그럼 시장에서 인정되는 가치가 처음에 깨끗할 때 5천 원이었는데 내가 막 필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중간에 시장에 내다 팔면 얼마에 팔까요? 남들이 사가요? 안 사가요? 100원 주고도 안 사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여하는 가치는 시험 볼 때까지는 내가 100만 원 줘도 안 팔 거야. 나한테 너무 소중해. 이렇게 부여되는 가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가치를 모두 다 사람 주관적으로 부여하는 가치예요. 이건 정확히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용도나 활용도나 부여하는 가치가 다를 때 이런 걸 사용 가치라고 얘기해요. 이거 말고도 담보 가치, 과세 가치, 장부 가치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가치는 이렇게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부동산이 있는데 시장에서 인정되는 가치가 10억이라고 해보죠. 시장에서는 10억에 거래될 가능성이 높아요. 10억이라는 시장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투자 가치가 어떤 A라는 사람이 투자할 만한 가치를 보니까 이 투자 가치는 20억이라고 인정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똑같은 시점에 다른 가치가 이렇게 형성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사용 가치가 있는데 이 부동산의 주인이 원래 자수성가해서 어렵게 이 건물을 샀어요. 시장에서는 10억이지만 나는 이거 천억 줘도 안 팔 거야. 죽을 때까지 소중하게 내가 간직할 거야 하면서 천억을 부여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담보 가치도 있어요. 시장에서는 10억으로 인정받지만 은행에서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이 담보 가치가 얼마냐라고 얘기할 때 11억을 잡을 수도 있어요. 과세 가치도 있어요. 세금을 낼 때 이 부동산은 얼마를 과세 표준으로 잡고 세금을 걷어들일 거냐라고 할 때 8억이라고 과세 가치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부동산이 있지만 이렇게 한 시점에 기준이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값이 나올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거 감정평가는 이렇게 여러 종류의 가치가 있다 보니까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거냐라고 할 때 시장에서 인정되는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시장 가치는 어떤 시장에서 이제 앞으로 시장 가치가 나오면 앞에다가 통상적 시장에서 인정하는 가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시험 문제에 이 지문이 나왔을 때 여기만 틀려서 냈지 다른 걸 틀리게 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때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커야 투자를 한다. 그리고 다분히 가치에는 주관적인 가치들도 많이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리하면 자 그럼 이제 가치를 보면 자 가치는 쓸모있는 정도를 얘기해서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땡겨온 값을 얘기해요. 중요한 건 현재 가치로 환원했으니까 현재 값 주관적일 수 있어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죠. 자 근데 가격은 또 달라요. 가격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거래라는 사건이 일어나야 얼마에 거래됐다? 그래서 가격이 얼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격은 거래라는 사건이 일어나야 만들어지는 개념인 거예요. 자 그러면 가격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실제 거래에서 지불된 금액을 가격이라 그래요. 거래라는 사건이 일어나서 얼마에 샀다? 얼마에 팔았다? 그 얼마, 예를 들면 시장 가치가 10억이지만 10억이지만 실제 거래된 가격이 10억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살 때 좀 깎아줘. 어쩌게, 어쩌게 해. 그래서 만약에 얘가 9억 5천만 원 9.5억에 거래될 수도 있죠. 그럼 얘는 가격은 9억 5천만 원인 거예요. 시장에서는 10억이라고 인정받지만 실제 거래된 금액은 9억 5천이니까 그래서 가격은 실제 거래된 금액 지불된 금액은 거래된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은 과거에 일어난 거죠. 이미 일어나야 가격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시점으로 봤을 때 뭐다? 과거값이에요. 그럼 출제자의 가장 가장 기본적으로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을 때 얘를 묻는 거예요. 얘는 현재값이고 얘는 과거값이에요. 객관적이에요. 실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할 때는 객관적이다. 실증적이다라는 말을 써요. 이 거래라는 게 실제 일어난 사건이죠. 객관적이다 얘기할 수 있고 얘는 한 시점에 한 개만 딱 존재하는 거예요. 거래했던 거에 의해서 이 시점에 또 다른 거래가 없을 때까지는 이때까지는 가격은 항상 9억 5천만 원만 형성되는 거예요. 또 다른 거래가 일어나면 다시 이제 그 시점엔 딱 가격 하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치는 하나의 똑같은 시점에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더라.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너스로 나올 때 가치와 가격의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이해하고 좀 정리하면 되고 감정평가는 가치를 평가하는 걸까요 가격을 조사하는 걸까요 실제 거래된 가격을 막 조사해서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쓸모있는 정도를 평가하여 가치를 평가하여 결과를 금액으로만 표현하는 거예요 감정평가는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자 가치와 가격의 관계를 보니까 자 그러면 둘 중에 누가 근본이고 기초일까요 누가 얘죠 얘 얘가 쓸모있는 정도에 의해서 거래되는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은 가치가 근본이자 기초가 돼요 그래서 가격의 기초에는 누가 있다 가치가 있다 그래서 가치가 근본이자 기초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쓸모있는 정도가 높으면 거래되는 금액도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가격이 가치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중요한 건 이제 2번 가격과 가치는 항상 일치할까요 일치하진 않겠죠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격과 가치는 짧게 본다라면 단기적으로 보면 차이가 날 수 있더라 차이 날 수 있더라 근데 시간이 계속 지나서 정상적인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이제 많아지면 결국 가치와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지겠네요 그래서 결론은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일치하는 경향이 있더라 자 이것 때문에 그래 그러면 결국은 시간이 오래 지나서 정상적인 거래가 많이 나타나면 그러면 가격과 가치가 일치될 가능성이 높겠네 그러면 부동산의 가치나 부동산의 가격이나 똑같이 봐도 별 무반하겠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는 부동산 가치가 부동산 가격과 똑같다 이렇게 본 거였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차이는 있더라 단기적으로도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일치하는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가면 그러면 부동산 가치와 가격을 똑같이 봐도 괜찮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문제는 2번이 이제 많이 나오는 질문이고 자 아래에 이제 나온 내용은 속임수로 내려는 문제예요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얘는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지면 부동산의 가격이 높아질 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대상은 부동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출제자가 이렇게 내요 화폐의 가치가 상승하면 부동산의 가격은 어떻게 변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얘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부동산의 가치가 오르면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변하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화폐의 가치가 오르면 가격은 물가를 얘기해요 물건의 가격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변할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인플레이션 배웠죠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죠 물가가 얘가 물가예요 물가 물건의 가격이 상승할 때 화폐가치가 어때서요 떨어지는 거예요 얘가 얘가 똑같은 물가가 오르는 걸 우리는 화폐가치가 하락했다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전에 쌀 10kg이 얘가 10만 원이었다고 해보죠 그러면 인플레가 발생했어요 그럼 물건의 가격이 오르겠죠 그러면 쌀 10kg에 금액이 20만 원이 됐어요 물가가 몇 배 올랐어요 두 배 올랐죠 이 현상을 우리가 이제 화폐가치로 해석할 때는 똑같은 그 돈으로 내가 물건을 얼마나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화폐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10만 원 이때 10만 원과 이때 10만 원으로 얼마큼을 살 수 있는지 봤더니 얘는 10kg을 살 수 있어요 얘는 몇 kg 사요 5kg밖에 못 사요 그러면 똑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들었죠 화폐의 구매력이 구매할 수 있는 힘이 줄어든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화폐가치가 하락했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걸 우리가 학문적으로 화폐가치가 하락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화폐가치와 물가는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화폐가치가 오르면 물가는 어땠나 떨어진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속이려고 내는 문제예요 우리가 배웠던 이건 부동산의 가치가 오르면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갈 거다는 얘기고 화폐가치는 속이려고 내는 문제예요 인플레이션 딱 생각하면서 물건의 가격 부동산도 물건이니까 물건의 가격이 오르면 화폐가치는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시장가치는 무슨 시장에서 인정하는 가치 통상적 시장에서 이렇게 기억해놔야 되고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과 발생 요인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조금 배웠었죠 11월 12월 달에 감정평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형성 요인 보죠 형성 요인은 가치를 다르게 형성하는 요인을 가치 형성 요인이라 그래요 발생 요인은 가치를 크게 만드는 크게 발생시키는 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게 영향을 줘서 얘들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네 가지가 모두 서로 잘 작용해서 가치를 만들어요 가치를 만들고 가치가 누구를 결정한다 가격을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가 기초이자 근본이다라고 얘기했고 부동산의 가치가 높으면 가격도 높아질 거고 얘는 단기적으로는 뭐하고 차이가 날 수 있다 오차가 생길 수 있다 괴리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장기적으로는 뭐한다 일치하는 경향이 크다 이렇게 배웠던 것이 방금 배웠던 거고 그럼 이제 가치를 만들 때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데 형성 요인은 가치를 다르게 형성시키는 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대요 일지계가 있대요 형일지계 이렇게 외울 거예요 형일지계 이렇게 외우는데 제가 가치를 다르게 형성한다는 건 뭐냐면 법률, 경제, 기술적, 법경기 복합 개념으로 부동산을 항상 접근하니까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경제적 가치에 경제적인 가치 즉 돈과 관련된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인이 있더라 이건 나라마다 라는 얘기예요 일반 요인은 똑같은 부동산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고 미국에 있다고 해보죠 똑같은 부동산이에요 가치가 같아야 달라요 왜 달라요 다르다며 왜 달라요 나라가 다르니까 나라가 다르면 뭐가 다른데 문화도 다르고 행정 또는 제도 또는 뭐 예를 들면 세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나라가 다르면 똑같은 부동산이라도 당연히 다르겠죠 이걸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에서는 나라가 다르니까 돈 없어 보이니까 일반 요인이 달라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에 따라서 똑같은 부동산이라도 가치가 달라질 때 이걸 감정평가에서는 뭐가 달라서 일반 요인이 달라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있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들은 모두 다 같은 나라에 있는 거 맞아요? 그럼 일반 요인이 같아요? 맞아요 같은 나라에 있으면 일반 요인은 같은 거예요 나라가 다르면 일반 요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반 요인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부동산에서 부동산학계론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만 보지 외국 부동산까지 우리가 생각할 결은 없어요 그래서 일반 요인은 굳이 굳이 따로 이제 표현하지는 않고 그냥 형성 요인은 일치계가 있지만 주로 다루는 건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을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있으면 일반 요인은 똑같을 거예요 나라가 같으니까 그런데 어떤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가치는 같아야 달라요 똑같은 부동산도 강남역 옆에 있냐 아니면 여기 김포에 있냐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가 달라서 지역이 달라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르겠죠 지역의 요인이 달라서 가치가 다르다를 이걸 지역 요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주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죠 맞아요 이걸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고 이걸 지역 요인은 지역 분석에서 우리가 따져볼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같은 지역에 있다고 해보죠 똑같은 하나의 이제 작은 이런 생활권이 있다고 해보죠 즉 상권이라고 봐도 좋고 상업지역이라면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고 있을 때 이 생활권은 반경 얼마다라고 얘기는 못해요 좁을 수도 있고 넓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활권을 잡을 때는 여기에 있는 부동산들이 지역의 영향을 받는 요인이 다 비슷할 때 하나의 작은 생활권이라 그래요 그러면 같은 지역에 있을 때 지역 요인은 똑같을 수 있어요 같은 지역에 있다라면 근데 부동산마다 같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부동산마다는 무조건 같을 수가 없어요 무슨 성 때문에? 부부영계의 개별성이죠 그래서 부동산마다 다른 요인을 뭐라고 하냐면 개별요인이라 그래요 얘는 부동산 개별마다 다른 성질을 개별요인이라 하는데 개별성 때문에 당연히 다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개별요인을 뭐라고 잡냐 개별요인은 내부요인인데 개별요인이 달라서 달라서 부동산마다 개별마다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개별요인은 부동산의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 의해 주로 결정돼요 내부 구성요소 내부 구성요인 내부 구성요소 얘가 이제 우리 감정평가 끝날 때까지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내부 구성요소 그럼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설계, 설비, 구조, 형식, 디자인 등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줄여서 설계, 설비 등이라고 할 거예요 부동산마다 다른 요인이 뭐냐라고 할 때 개별요인이 달라서 근데 개별요인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야 내부 구성요소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설계, 설비 등이 달라서 부동산마다 다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요인은 같을 수 있죠 같은 나라에 있으면 지역요인도 같을 수 있어요 같은 지역에 있으면 근데 같은 지역에 있더라도 개별요인은 같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절대로 개별요인은 공유될 수 없고 동일할 수 없다예요 그래서 무조건 시험 문제 개별요인을 같다 개별요인을 공유한다 이건 다 틀려요 개별요인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무슨성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건 자 가치 형성요인은 일지계가 있는데 부동산의 가치를 다르게 만드는 일지계예요 이때 개별요인은 부동산마다 다르게 만드는 거 이 개별요인은 내부 구성요소 얘는 설계, 설비 등을 얘기한다 자 얘가 이제 세 가지가 부동산의 가치를 다르게 만드는 요인이 가치를 발생시키는 요인에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가치를 크게 발생시키는 요인인데 자 가치가 커지려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어야 돼요 부동산인데 팔 수가 없어 그럼 가치가 커지지가 않는 거예요 거래 가능성이 높아야 돼요 서로 사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의 이전 가능성이 있어야 가치가 커진다 두 번째, 희소해야 되겠죠 희소하지 않고 흔하면 가치가 높게 커지지가 않아요 희소해야 가치가 높게 커지는 거예요 이 희소성은 수요와 공급 중에 누가 많은 거예요? 수요가 많은 거죠 살려는 사람 많은데 팔려는 사람이 없을 때 이걸 희소하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상대적 희소성이잖아요 상대적은 뭐냐면 수요의 비해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공급이 이렇게 있대요 얘가 10개 있고 얘가 1000개 있대요 자 누가 희소해요? 절대적 희소성을 얘기하면 얘가 A라고 하고 얘가 B라고 했을 때 A가 희소한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 희소성은 모르는 거예요 상대적 희소성은 얘를 살려는 사람이 살려는 사람이 수요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얘의 수요가 1억 명이 있어요 자 그러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건 누구예요? B가 훨씬 부족한 거예요 얘는 오히려 얘가 많잖아요 절대적으로는 A가 공급량이 부족해서 절대적 공급량은 부족해서 희소하다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상대적인 건 수요에 비해서 얘가 많이 부족해야 얘가 상대적 희소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냥 많다 적다가 아니라 살려는 사람은 많은데 팔려는 사람이 없을 때 이게 상대적으로 희소하다 이런 말을 쓰는 거고 효용성은 만족을 주는 정도가 있어야 돼요 만족 정도가 있어야 부동산의 가치가 커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렇게 기본적으로 용도를 나눠요 용도라면 사용방법 그러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에서 이걸 살려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만족을 주는 정도의 성질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각각 용도의 효용성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거용은 뭐가 좋아야 돼요? 쾌적해야 돼요 다른 것보다 쾌적해야 된다 상업용은 돈을 벌어야 되겠죠 수익성이 중요하고 공업용은 공장에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생산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각 용도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만족을 얻는 정도의 성질이 이렇게 다르다 이걸 효용성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좀 기억해놔야 돼요 상식적으로 주거용은 쾌적성이 중요해요 우리가 예전에 도시환경 구조 이론에서 도시공간 구조 이론에서 잘 사는 사람은 도심에 있어요 외곽에 있어요 외곽에 가는 이유가 쾌적성 때문에 그래요 물론 지금과는 좀 달라요 옛날에 이론들이었으니까 옛날에는 도심 중심지에 공장들이 막 산재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면도 나오고 시끄럽고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쾌적한 곳을 찾아서 돈 있는 사람은 외곽으로 다 나갔었죠 우리가 재동의가 호선되어 다했다 이렇게 도시공간 구조 이론 세 개를 배웠는데 어찌 됐거나 효용성 유효수요 살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유효 뭘 갖추고 요요 구매력을 갖추고 살려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돈도 없이 살려고 싶은 사람이 많은 건 아무 의미가 없고 돈이 있는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야 가치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가치가 크게 발생하는 요인을 얘기해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소유권 얘기 나오면 이전성은 법률, 경제, 기술적 측면 중에 무슨 측면을 얘기해요 권리니까 얘는 법률적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글자 따면 발이 이상효유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형이 누구다 일찌개가 발에게 영향을 주어요 발이 뭐다? 이상효유 이렇게 외울 거예요 형 일찌개가 발 이상효유 이렇게 암기만으로도 쉽게 단어뜸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고 일단은 형이 발에게 영향을 줘요 발이 형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형이 발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가치가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다 있는데 희소하지가 않아 같이 안 만들어져요 다 있는데 효용성이 엉망이야 같이 안 만들어져요 다 있는데 팔 수가 없어 그럼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두 다 얘가 작용해서 상호작용해서 가치가 만들어지고 이게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서 가격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가격과 가치 이론이었어요 그럼 뭐 처음에 이제 가격과 가치가 엄밀히 얘기하면 차이 나는 게 뭐냐 중요한 건 가치는 현재값 가격은 과거값 이런 차이를 보고 가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감정평가에 기준이 될 때 쓰는 가치는 시장 가치 통상적 시장 가치 가치가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은 형일지계가 발 이상효유해서 가치 얘하고 얘는 단기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일치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상효유를 보니까 자 이전성은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는 가능성 이건 소유권이니까 법률적 측면에서 보는 거고 희소한 것이 그냥 희소한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희소해야 돼요 누구에 비해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해야 돼요 그래서 공급이 상대적으로 뭐에 비해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이렇게 부족해야 이걸 상대적 희소성이라 그러고 효용성은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요 즉 욕구를 만족하는 정도를 우리가 효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주거지는 무선성? 쾌적성 상업용은 수익성, 공업용은 생산성 수요는 사고자 하는 욕구를 얘기하는데 뭐하면서? 유효니까 구매력을 갖추고서 그래서 구매의사와 구매 능력을 구매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유효라는 말을 쓰는 거니까 이거 뭐 우리가 단어뜻만 해석하면 되는 거고 자 47-1번 보죠 어제도 민법 공부 열심히 했죠? 고생했어요 민법만 할까 봐 걱정이에요 학교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 보죠 자 틀린 거 자 가치는 주관적일 수 있어요? 주관적일 수 있어요? 투자 가치, 사용 가치 전혀 주관적이죠? 추상적일 수도 있어요? 아까 사용 가치에 야 난 자수성가해서 이거 천억 부여할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추상적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그냥 좋은 거예요 나한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자 그러나 가격은 개념이고 가격은 가치가 뭘 통해서 시장을 통하여 이건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서 돈으로 화폐 단위로 구현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개념이다 가격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예요 실제로 있었으니까 정확히 몇 억, 몇 천, 몇 만 원이다 이렇게 나올 거니까 구체적이고 실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하니까 객관적이다 그래서 가격은 구체적, 객관적인데 가치가 시장을 통해서 돈으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본은 가치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수요와 공부의 변동에 따라서 자 중요한 거 보니까 단기적으로 얘가 중요하죠 가치와 가격은 뭐가 발생해요 오차나 괴리될 수 있고 그러나 장기적으로 뭐 한다 일치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렇게 자 문제는 단기냐 장기냐 얘가 이제 출제자가 속여낼 수 있는 거고 자 가치는 아까 외울 때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값으로 환원한 값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이죠 이 편익은 유형이냐 무형이냐 금전이냐 비금전이냐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얘를 언제로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얘가 중요하죠 그래서 가치는 현재 값인 거예요 자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면 자 부동산의 가치가 오르면 부동산의 가격도 오르겠죠 당연히 부동산의 쓸모있는 정도가 많아지면 거래되는 가격도 당연히 높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으로가 아니라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부동산의 가격은 어때요 물가는 하락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가 아니라 부동산 가격은 하락한다 물가는 하락하게 된다 이건 화폐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출제자가 속이려고 냈던 문제고 자 시장 가치는 통상적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금액의 가치고 자 부동산을 감정평가할 때 평가에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치 맞아요 감정평가할 때 기준 가치는 시장 가치고 가장 유사한 가치가 뭐냐고 얘기하면 교환 가치가 비슷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번이 틀렸고 4번은 인플레이션 생각하면서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물가가 하락한다 아 죄송해요 아 맞아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는 상승하고 화폐 가치는 하락하니까 반비례 관계니까 이걸 해석해서 우리가 이제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물가는 하락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형성요인과 발생요인에 대한 설명과 틀린 거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형이 발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형성요인에는 자 이게 시장 가치예요 경제적 가치예요 이게 경제적 가치예요 이게 31회 때 처음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32회 때 작년은 안 나왔어요 그럼 올해 또 나올 수 있는 지문이에요 한 번도 안 나오다가 31회 때 처음으로 한 번 나왔고 작년에 안 나왔어요 연속 똑같은 답이 나온 적은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올해 이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형은 우리 그전에는 이것만 나왔어요 형은 여기에 일지개가 나와야 되는 것만 중요했었는데 이제 여기를 속여서 낸 적이 있어요 시장 가치가 아니라 법경 기중의 경제적인 가치에 즉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은 시장 가치가 다른 게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나라마다 다르냐 지역마다 다르냐 부동산마다 다르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적 가치를 다르게 형성하는 이라는 얘기예요 자 발생 요인은 뭐 있다? 발, 이상, 효, 유가 있죠 그래서 이제 효용성, 유효수요, 상대적이수성 이전성을 학자마다 포함하는 학자도 있고 포함하지 않는 학자가 있어요 뭐 없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발, 이상, 효, 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기적인 작용을 통해서 서로 서로 복합적인 작용을 통해서 가치를 만드는 거고 가치가 발생하는 거고 형성 요인에는 발생 요인에게 뭘 준다 영향을 미친다 형이 발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희소성이라는 건 수요에 비해 뭐가? 공급이 부족하다 이게 상대적 희소성이에요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걸 절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요에 비해 이렇게 항상 나와야 되고 효용성은 만족을 주는 정도를 얘기해요 욕구에, 인간의 욕구에 만족을 주는 정도 인간의 피로를 만족시켜주는 재화의 특성으로 용도에 따라서, 이용 방법에 따라서 주거용이나 주거지는 쾌적성 공업지는 생산성 그 다음에 상업용은 수익성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제가 좀 쉬었다 할 텐데 그냥 1교시 수업은 그렇게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왜 배웠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나오면 틀리지 않아야 되지만 근데 우리 시험 문제 10번 시험을 볼 때 9번 나오는 문제가 이거예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그래서 이제 마음을 얘는 반드시 오늘 잘 설명 듣고 앞으로 1년 동안 내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나오면 안 틀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무조건 맞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쉬었다 가죠 이렇게 저희가itol 아멘